포항 남부경찰서는 자격증을 빌려 포항제철소 조명공사를 따는 혐의로 전기공사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포스코는 처음 입찰 공고 때는 알리지 않다가 이후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전기기사를 20명 이상 보유한 회사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포스코에서 입찰 정보가 미리 새어나갔을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아직 별다른 혐의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